컨트랙트를 보시면요. 먼저 계약서 혹은 계약하다 라는 뜻으로는 컨트랙트. 컨트랙트. 그 다음에 뭐뭐를 수축시키다. 혹은 뭐뭐를 축소하다. 자동사로 수축하다. 축소되다. 그 다음에 병 따위에 걸리다. 병 따위에 걸리다. 이럴 때는 컨트랙트. 컨트랙트.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컨트랙트. 유리는 수축합니다. glass contracts as it cools. 냉각이 되면. glass contracts as it cools. she contracted pneumonia. 그녀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contracted pneumonia.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win a contract. 계약을 따다. 계약을 따다. win a contract to build a new school. 신설학교 건설 계약을 수주하다. win a contract to build a new school. 계약을 수주하다. 이 때 컨트랙트. 명사이지만 동사로 쓰인다 할지라도 컨트랙트. 강세가 앞에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도 컨트랙트라는 거요.